자 그럼 지금부터 ELB라고 하는 Elastic Load Balancer라고 하는 이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Load Balancer라고 하는 것은 Load, 부하, 밸런서, 분배기라는 뜻이죠. 즉 부하를 적절하게 분배해주는 장치인데 여러분이 이런 장치를 구매하거나 한다면 굉장히 고가이고 여러분이 이걸 직접 구축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AWS에서는 여러분이 클릭클릭클릭만 몇 번 해주면 이 Elastic Load Balancer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Load Balancing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AWS에서 알아서 이 시스템이 이 Elastic Load Balancer가 죽지 않도록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Managed라고 하는데 즉 관리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AWS에게 여러분이 아웃소싱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Load Balancer를 만들어보고 그 Load Balancer에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들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reate Load Balancer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Load Balancer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웹서버라고 이렇게 Load Balancer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Insi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기본으로 두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가 이 Elb를 사용한다는 건 이런 구도이죠. 자 그래서 중간에 Load Balancer가 있고 이 Load Balancer가 사용자의 접속을 적당한 서버로 보내주는,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사용자가 Load Balancer에 접속하는 방법 그 접속하는 포트가 Load Balancer 포트라는 것이고 그럼 이 Load Balancer는 사용자의 접속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웹서버로 보낼 때 Load Balancer가 웹서버에 접속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Load Balancer가 웹서버에 몇 번 포트에 접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인스턴스 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TTP로 접속을 한다고 하면 80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쓸 것이고 Load Balancer 포트는 80번입니다. 그리고 Load Balancer에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그냥 기본적인 웹서버 설정대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걔도 80번 포트를 쓸 거기 때문에 걔도 80번인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웹서버가 80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8080 포트를 쓴다거나 또는 뭐 9000번 포트를 쓴다거나 이런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Load Balancer 포트는 80번 포트지만 인스턴스 포트는 뭐 9000번 포트 8080 포트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에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Load Balancer 포트는 80번 우리의 설정은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인스턴스 쪽도 인스턴스 쪽도 80번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서비스가 HTTPS도 지원한다면 여기서 add를 하고 그리고 HTTPS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인스턴스 쪽 포트를 정하는데 인스턴스는 그냥 HTTP로 해도 돼요. 왜냐면 로드 밸런서와 그... EC2 인스턴스 사이에는 안전하게 통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HTTPS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를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EC2로 직접 웹 서버의 역할을 한다면 노드 밸런서를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여러분의 웹 서버 사이에서 HTTPS라고 하는 Secure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나 복호화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스턴스 쪽에서 더 많은 CPU 자원을 써야 됩니다. 그건 돈이죠. 근데 바로 이 HTTPS와 관련된 부분은 제일 앞단에 있는 로드 밸런서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의 웹 서버는 그냥 로드 밸런서와는 HTTP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자원이 이 돈이 절약되는 거죠. AWS에서는 HTTP를 쓰건 HTTPS를 쓰건 동일한 요금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HTTPS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고 나중에 제가 인증서 관련된 이 부분 수업이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ext를 눌러서 Assign Security Grou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띄어쓰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대시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Next를 하고요. 그리고 Security Group을 지정하는 부분은 방압업 설정이죠. 우리 EC2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리스트를 보면은 우리 EC2 할 때 생성했던 그 Security Group들이 쭉 보이죠. 저는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 앱이라고 하는 Security Group을 생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는 웹 서버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HTTP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Next Configuration Security Setting을 한 다음에 자, Next 다시 누르고 여기에서 Configure Health Check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로드 밸런서가 각각의 인스턴스에 사용자들의 요청을 분산해 주는데 분산해 줄 때 어떠한 컴퓨터가 죽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분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ELB는 정기적으로 각각의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그 컴퓨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그게 바로 Health Check라는 거예요. 그래서 Health Check를 할 때 HTTP 방식으로 80번 포트로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에 ELB가 웹 서버에 접속했을 때 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 저 파일에 접속할 수 있다면 ELB는 그 컴퓨터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파일에 문제가 있다면 오류가 있다면 ELB는 아, 이 컴퓨터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용자들의 요청은 그쪽으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Health Check에요. 자, 그 다음에 Advanced Detail이라는 것은 Respons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index.html이라는 저 파일이 5초 이상 5초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 접속이 된다면 이제 Health Check를 했을 때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Health Check Interval은 30초에 한 번씩 EAB에서 웹 서버에 Health Check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nhealth Thread Hold 라고 하는 것은 Health Check를 했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두 번 이상 접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즉 index.html이라고 한 저 파일에 접속했는데 5초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나 접속이 안 되거나 그리고 30초에 한 번씩 접속을 예, 아무튼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두 번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었다고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접속은 하거든요.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열 번 접속을 했는데 성공하면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다시 서비스를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Add EC2 Instance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제가 생성한 제가 지금 열어놓은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업은 아직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인스턴스들이 있지만 일단은 next.add 태그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태그 뭔지 아시죠? 이 ELB에 대한 여러가지 부가설명을 넣으시는 부분이죠. Review and create 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create 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create security 뭐 기타 등등의 메세지가 나오면서 웹서버라고 하는 이름에 ELB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ELB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DNS name이 이거거든요. 일단은 이걸 통해서 접속하면 이 ELB에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ELB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EC2 인스턴스를 몇 개 만들어서 이 ELB 휘하에 놓도록 한번 해보시죠.